여러분 안녕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나가려고요 제 머리 어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밖에 나왔어요 제가 저녁 간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중산고중 바로 옆에 베이커리가 있는데 거기서 치즈크림빵이랑 치즈빵이랑 정말 치즈가 안에 들은 빵을 다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지금 계속 그 빵만 먹고 있는데 오늘도 빵을 사러 가려고요 같이 슝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제가 여기서 빵띵이 조금 자주 사먹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레코딩하고 있는데 이거 주셔서 제가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저는 먼저 오더하고 갔다 오면서 받으려고 했는데 받고 빵을 사러 가려고요 이게 이 차가 매일 오는 게 아니라 날짜가 맞춰서 오더라고요 근데 또 비가 오면 아저씨가 안 오세요 근데 오늘 딱 와서 주문을 했어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 차 오실때마다 여기 손님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두 개 사려고 그랬는데 한 개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한 개밖에 못 샀었는데 인기가 많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에피소드에요 안녕 안녕 자막 제공은 본인가 이렇게 주문소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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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